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 저를 포함한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님께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하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당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북정과 국정농단에 한가하여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투쟁을 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.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께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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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